미나씨가 앞서고 있구요. 한국의 실시간 모자 투표 점수입니다. 미나씨가 앞서고 있습니다. 중국의 실시간 황벨치 투표 점수입니다. 보이프렌드가 높은 점수 받아냈어요. 사전집계와 실시간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 3월 넷째 주 더쇼트 초이스의 주인공은 보이프렌드 투표합니다. 한국과 중국팬의 득점 부분 더쇼트 초이스 보이프렌드 분들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. 아 네 일단 1년 6개월 동안 기다려주고 지금 여기까지 함께해준 우리 베스트프렌드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. 또 중국에서 오늘 이렇게 투표해준 우리 중국팬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. 실시에 아 그리고 또 우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모든 전 직원분들 감사드리고 또 레드켓 카펫 분들 또 런던프라이드 또 우리 안무 찾으신 정관정환 정민이 형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누가 있죠? 또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. 저희 메이저 형들 너무 고생하신 메이저 형들 뭐 대성희 형 뭐 성은이 형 효식이 형 그리고 최훈이 형 박용희 사장님 네 그리고 스위튼 형들도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희가 이렇게 간절함이 있지 않고 열심히 계속하는 멋진 보이프렌드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합니다. 미션쇼스 수상 축하드립니다. 앵콜 준비해 주시고요. 저희도 인사드려야죠. 네. 지금까지 즐거운 K-POP의 모든 것 생방송 터쇼.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. 안녕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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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내가 불편한 건지 너무 좋아 불편한 건지 내 얼굴에 써져 있는데 그냥 입술 깨물고 있어 내 손에 등장 누군지 말해 숨어진 나랑 가득한 내 시간과 운은 내 변인 듯 내 볼 수 다 좁아 너 하나의 좋은 밝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